짠! 이거는 제가 특별히 이 노란색 분필로다가 직접 써드릴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적어보자고 교환해다가. 관계대명사는 두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콤마가 없으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고 콤마가 있으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다. 용법이라고 한다. 계속적 용법은 콤마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이때 관계대명사는 and but for과 같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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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 제가 실컷 쓴다고 해놓고선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나와라고 제가 이거 누르고 있었어. 이때 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일단 듣기만 하세요. 또한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단어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 하나하나씩 이해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우리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콤마가 안 보입니다. I have two sisters who are nurses. 제한적 용법이라고 해요. 또는 한정적 용법.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장인데 앞에 콤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계속적 용법이에요. 계속적 용법의 경우 살짝 한번 끊어줍니다. 말을 할 때도. 정말 살짝. I have two sisters who are nurses. 이렇게. 근데 콤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인데 의미에 있어서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그냥 관계대명사는 우리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뒤를 먼저 해석하잖아. 그래서 나는 간호사인 두 언니들이 있다. 또는 누나들이 있다. 간호사인 두 누나들이 있어요. 이거라면 얘는 뭐야? I have two sisters.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야. 계속적 용법은. 왜? 앞에서부터 해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두 명의 누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간호사입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간호사인 두 누나가 있다. 나는 두 누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간호사입니다. 어떻습니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아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 똑같잖아요. 결국. 간호사인 두 누나나 아니면 두 누나가 있는데 그들이 간호사인 거나 똑같잖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아마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일단 이렇게 말하면요. 정확히 누나가 몇 명 있는 거야? 두 명 있는 거예요. 나는 누나가 두 명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간호사인 거야. 근데 이렇게 제한적 용법을 쓰게 되면 나는 간호사인 두 누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누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간호사가 아니라 뭐 선생님인 누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뭐 변호사인 누나도 있고 뭐 학생인 누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간호사인 누나가 두 명이라고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누나가 더 있을 수도 있음 얘는 누나는 단 두 명 뿐임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죠? 근데 이게 이름 자체가 제한적 용법이라고 붙인 것 이유 자체가 봐봐요. 누나들을 한정시켰잖아. 간호사인 누나로 한정을 시킨 거야. 지금 하고만한 누나들 중에서 예를 들어 선생님인 누나 간호사인 누나 변호사인 누나 학생인 누나들 중에서 간호사인 누나들로 제한을 시킨 거야. 범위를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 용법 근데 계속적 용법은 말 그대로 여기까지 정보 전달을 다 했어. 그냥 충분히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추가 설명 및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얘는 계속적 용법일 때는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I have two sisters 한 다음에 접속사 and 괜찮죠? 그리고 그들은 간호사입니다. 근데 요거 데이 쓰는 거 잘 써야겠네. 이거 막 생각 없이 그냥 쉬라고 쓰면 안 되죠. 막 She is a nurse 쓰면 안 돼. 왜냐면 두 명의 누나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이거 선행사를 생각해가면서 써야 됩니다. 끝. 넘어가자. 자 두 문장입니다. 요것도. 세미 세미 who has traveled around the world speaks five languages 이거랑 세미 who has traveled around the world speaks five languages 이거랑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의미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할까? 일단 한번 차이를 느껴보세요. 어떻게 다를까 이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석은 그거야. 세미는 물론 이게 주어자리의 명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계속정법에 관계된 명사가 나왔을 때는 뭐 그런데 그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어색하긴 합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뭐 세미는 전 세계를 여행을 해왔는데 오개국어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세미가 전 세계를 여행해 왔는데요. 오개국어를 해요. 얘는 뭐야? 전 세계를 여행한 적이 있는 세미가 오개국어를 해요. 이거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두 문장을 각각 친구들 모아놓고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잘 봐요. 이 상황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거야. 야 세미 있잖아.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다 알아. 세미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 야 그 세미가 이 전 세계를 여행을 했는데 걔가 오개국어를 해. 그럼 사람들이 아 진짜? 세미가 오개국어? 야 쩐다. 이런 식의 대화예요. 근데 이렇게 쓰면 뭐냐면 세미가 여러 명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명 2인 동명 3인 이렇게 있는 거야. 뭐 김세미 이세미 박세미 수세미 수세미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세미가 여러 명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야 그 중에서 있잖아. 전 세계를 여행했던 세미 있지. 막 다른 지금 지금 막 공무원 준비하는 세미 말고 전 세계에 여행했던 세미 있잖아. 그 세미 누구더라? 아 걔가 이세미 맞아. 그 세미가 오개국어를 한대.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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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는 세미가 더 있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말하면 그냥 세미는 한 명 뿐이야. 어 뭔 말인지 알죠. 끝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